진짜 동물 같은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나랑 넘어졌어요 어? 또 온다! 사람도 아니고? 티는 나겠죠?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? 뭐가 하나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그 사오지에 나오는 털 달린 동물 그거 아닌가? 저 남은 외부예요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맨 안쪽에 짱 박혀서 관람해야 합니다 이리와 사자다 우와 나 왔잖아 야 형분한테 그러면 안 돼?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? 무슨 말인가 보다 팔 쳐지면 안 돼요!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정말 좋았어요 진짜 고릴라 같았어요 그래요? 이 놈의 동물은 죄다 풀어놓고 지랄이야 이 세상 큰 의미도 동물원에 협자동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뭐 이상한 거 못 봤어? 아 뭔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? 이름이 뭐예요? 고롱이 기롱이 사롱이 나무롱이? 대롱이 아악 뭔 소리야 그게 아악 아악